노이즈는 좀 찾아들었는데 추가적인 상승모멘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서 여기에서 별로 강하게 배팅을 했을 때는 크게 먹을 자리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변동성은 저는 또 나올 것 같아요. 아 또 나온다.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금투수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미국이 가더라도 우리는 아침에 올랐다가 왜 오드로서 자꾸 힘이 빠지는 그런 부분은 반복되고 있잖아요. 시장을 편안하게 주식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남아있는 3Q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계속 그러한 그림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외에라도 결정이 안 되면 하반기는 저도 만만치 않은 우리나라한테는 민재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재기 팀장님 오랜만에 모셨는데 현재 시장 상황이 약간 좀 애매하죠. 폭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지속되지 못하고 약간 여기에서 주춤하면서 다시금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때 폭락한 게 경기 침체 우려, 엔케리 트레이트 청산 이런 이슈였어요. 어떻게 이런 이슈가 다 해서됐다고 볼 수 있을지 계속해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등의 폭을 보면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이어지려면 강한 모멘텀이 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 S&P500부터 한번 보시면 S&P500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빠졌던 파동을 그대로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락폭 대비해서 얼마나 회복했는지 보려면 보조지표 중에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라고 했는데 이걸 적용해보면 거의 다 올라왔죠. S&P는 근데 우리 코스피 한번 보시죠. 아,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절반 정도요? 네. 거의 절반에서 한 61.8% 정도의 되돌림이 이번에 나왔다가 여기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 그러한 상태고 코스피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하락폭의 61.8%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인 급락은 해소가 되었고 우려했던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앤캐리 등등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는 좀 찾아들었는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부분을 회복해야 하긴 했는데 여기서 정고점까지 올라가려면 뭔가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좀 부재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떨 때가 타이밍이 되는지 한번 보면 이거 우리 CNN 머니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시장이 공포스러운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탐욕이 너무 많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구간이잖아요. 가운데가 이제 중립인데 최근에 보시면 8월 2일, 8월 5일 그러니까 8월 초만 하더라도 이 급단적인 공포 22, 23까지 갔었거든요. 왼쪽으로.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의 중립에서 이제 약간의 탐욕으로 갈까 말까 한 경계에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서 여기에서 별로 강하게 배팅을 했을 때는 아래까래 했던 것 같아요. 크게 먹을 자리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번에까지 한번 넣어서 보여드리면 밑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시계열로 나타난 거거든요. 시계열로 그래프를 나타난 건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8월 초에 25 아래로 갔다 왔잖아요. 여기가 이제 아주 공포스러운 그러한 구간이었고 이미 이제 50 위로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시장은 어떤 지표가 움직이냐 예전에 제가 미국의 부도 위험을 알려주는 하일드 스프레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보시면 위에 빨간색 그래프거든요. 안전하게 쭉 내려오던 하일드 스프레드가 갑자기 7월말부터 치솟기 시작하죠. 위로. 그리고 이제 시장 빠지고 저 심리도 극단적인 공포로 가는데 그러면 언제쯤 이제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면 적어도 하일드 스프레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5일, 8월 6일부터 고개를 숙이고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지수가 고개를 꺾었는데 때마침 극단적인 공포구간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한번 해볼 만한 뭔가 먹을 만한 룸이 보인다라는 거죠.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고 뭐 저평가 이야기도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가 많이 내려와 있고 심리도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기다렸던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잭슨홀 뭐 이런 거 기다리셨잖아요. 근데 잭슨홀도 사실은 금리에 대해서 기정사실화를 해준 거지 금리에 대해서 인화할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1개월 전부터 해서 뭐 CME 패드워치에서는 9월달 금리 인화 확률을 거의 100%로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50BP냐 25BP냐 그것만 이제 다른 거지 왔다 갔다 그죠 근데 금리 인화 가능성은 이미 예상을 했었던 부분은 그걸 이제 뭐 한다라고 기정사실화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는 좀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미국이 그날 기술주 중심으로 오르긴 올랐었죠 미국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 주가와 이동평균선과의 계리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이격도라는 게 있죠. 지금 그림은 저는 200일 이동평균선과 이 코덱스 반도체 ETF와의 이격도를 나타내는데 100을 중심으로 122로 올라가면 과매수 80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가 과매도로 해서 이격도는 이제 많이 벌어지면 좁히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격도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밑으로 80까지 떨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미 100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죠? 100까지 올라왔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이런 변동성은 저는 또 나올 것 같아요. 아 또 나온다. 네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ETF 지금 이렇게 저도 미래에서 타이어 ETF 퇴직연검에서 사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사고 있는데 이 ETF라는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한번 추세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ETF를 팔게 되면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좋은 주식도 있고 안 좋은 주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막 다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ETF의 규모 자체가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워낙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위로 올라갈 때는 이게 위쪽으로 더 올라가게 만들고 빠질 때는 전조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더 밑으로 원래는 요만큼 빠져야 되는데 이만큼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왜냐하면 이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거고 솔림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면 여기 아까 이격도에 이어서 ADR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 ADR은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 비율을 가지고 얼마나 이게 극단적으로 심리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코스피가 최근에 8월 초만 하더라도 여기 80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아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지표들을 보면서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시기를 이제 잘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코스닥이 더 심했습니다. 최근 8월 마지막 주 정도 접어들면서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는 게 거의 4일 연속, 5일 연속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구간인데 그때가 8월 초도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제 70까지 내려갔었거든요. 60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오고 엔비디아의 방향성이 위로 확 뽑아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만약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가 해결되지 않고 이게 뭐 유예, 폐지 또는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미국이 가더라도 우리는 아침에 올랐다가 왜 오드로서 자꾸 힘이 빠지는 거라고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 주위에 좀 나름 이렇게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관투자분들 이야기 나눠보면 올라오면 다 팔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줄이려고 포지션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올라올 때 추격해서 비중을 확실하게 보여야 되겠다 애드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시장을 편안하게 주식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매도세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지금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이제 남아있는 3Q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계속 그러한 그림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금 이번 하락폭 대비해서 61.8% 되돌림이 나왔지만 거기에서 방향성이 위로 더 올라가려면 금톨세가 적어도 해결되거나 아니면 엔비디아가 화끈하게 화끈하게 가이던스, 젠순환이 좋게 이야기하고 해주면서 방향성을 테크 쪽으로 확 끌어올려주는 그런 부분은 만들어줘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매물을 막 이겨내서 올라가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찬 바람이 지금 곧 불고 이제 바람이 약간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하반기로 가면 제가 매년 추석 때 고향으로 갈 때마다 항상 우울하게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을 떠올려보면 왜냐하면 9월, 10월이 우리가 추석이잖아요. 그때쯤에 대주주 양도세 가세라는 부분 때문에 먼저 파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걸로 인해서 올랐던 종목들이 눌리기 시작했던 구간들이 9월, 10월부터거든요. 지금 그 시점에 거의 다가왔는데 원래는 금톨세의 수도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을 좀 그래도 시장이 좀 올라와지면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와지면 현금을 좀 확보해놓고 3Q, 4Q, 좀 주가 빠졌을 때 들어가는 그러한 전략을 염두에 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약간 9월에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국 대선이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사실 그런 이벤트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톨세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수급이 모든 거에 앞서잖아요. 수급이 지금 사려고 하는 분들보다 올라오면 팔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리 해외 쪽에서 좋은 이벤트가 나오더라도 그러면 금톨세, 그러니까 이 시장이 우리가 약한 이유가 원인이 금톨세라면 그 악재가 해소되어야지 정고점을 돌파해서 막 시원하게 갈 텐데 이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프링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처럼 동조화되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혹시나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초보 투자자분이라면 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수익 내기 위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8월 초처럼 뭔가 훅 빠졌을 때, 룸이 확실히 보일 때 그럴 때를 노려서 한 번씩 툭툭 들어가든지 하시는 게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맞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약간 희망애로를 돌려보면 이 금톨세 불확실성이 폐지든 유예든 아무튼간에 일단 올해는 영향이 없어 이런 게 확정이 되고 보통 미국 대선 있으면 지금 박빙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약간 좀 부진하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는 약간 좀 산타랠리가 나온다는 이게 두 개가 겹치면 좀 강하게 스프링 반등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차라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뭐 유예되면 저는 일단은 본전일 것 같아요. 시장에 좋은 것도 아니고 저는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원래 본질에 집중하겠죠. 4분기라든지 3분기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아니면 내년도에 올해 대비해서 증익이 예상되는 업종, 섹터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볼 텐데 그게 이제 유예가 되면 가능하고 폐지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난리 나겠죠. 이만큼은 세게 눌렀으니까 위로도 이만큼 크게 튀어야 되지 않을까요? 폐지가 되면.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 지금으로 봐서는 좀 박시성이 크죠. 그렇죠. 유예가 되면 그래도 해볼 만한 전략을 한번 그때부터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장 환경은 될 것 같거든요. 적어도 그래서 다음에 제가 오게 될 때쯤이면 유예라도 결정이 났으면 좋겠는데 연말까지 저는 그게 결정이 안 날까 봐 그게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면은 더 매도세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지 끄면 끌수록. 빨리 좀 해소가 돼야지. 아마 끝까지 기다렸다가 지켜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장이 자꾸 눌리는데 본인 포지션은 나는 그래도 믿고 연말까지 기다려 볼 거야. 이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줄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생기지 않을까요? 점점 심리적으로. 그러면 이게 유예라도 결정이 안 되면 하반기는 저 돈 만만치 않은 또 우리나라한테는 그래서 자꾸 다들 미국 주식하러 국장 못하겠다고 이야기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반등폰만 봐도 지금 수치로 보여주셨잖아요. 비보나 치수의 대돌림. 이런 걸 보면서라도 정책 당국자들이 의견을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황이 3분기가 피크다 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약간 전적이 있잖아요. 예전에 2021년에도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밝혔는데 실제 겨울이 와서 상당한 추운 겨울이었죠. 반도체가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그래서 이거 데자뷰가 아닌가? 이제 슬슬 삼성전자를 팔아야 할 때가 아닌가? 고민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삼성전자를 매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사실은 좀 고민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 대비 올해도 상반기에 좀 올랐었잖아요. 하이닉스는. 그리고 제가 우리 달란트에 와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PBR 하이닉스를 보여드렸을 때도 이미 두 배를 넘어섰기 때문에 역사적인 밴드를 넘어섰던 하이닉스고 사실 삼성전자는 원래 레거시 사이클로도 밴드 상당까지도 이번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고민은 진짜 좀 속상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같이 반도체 사이클에 엮여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펀더멘탈이 그렇게 흔들리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실적도 그렇고 왼쪽에 보시는 수출 데이터도 그렇고 뭔가 크게 무너지는 그러한 그림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주가는 좀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괜찮은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 이건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거니까 매수로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좀 필요한데 그게 저는 좀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또 사회자님이 모건 스탠리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7월 31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탑픽은 여전히 엔비디아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10% 초반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인데 AI에 대한 피크 이야기를 또 이들이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노이즈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익의 속도가 이렇게 움직일 때랑 상승을 하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랑 조금 늦는 거는 그런데 지금 반도체의 앞으로 12개월 후에 이 영업이익은 검은색 그래프거든요. 여전히 우상량 하면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끝을 보시면 요즘은 약간 플랫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증가율을 보면 작년도 1큐에 반도체 바닥 찍고 그때부터 막 신나게 올랐잖아요. 그때의 증가율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 치솟았죠. 그러다가 원래 상반기에 한 번 또 움직이면서 주가가 한 번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5월 달부터는 증가율 측면에서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은 30%, 40% 증가나는데 이게 누워버리니까 저는 실적에 대한 증가율의 모멘텀이 약간 좀 약해진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 그림을 여기 수급까지 넣어서 한 번 본다면 이 증가율이 꺾이는 게 4월, 5월부터 지금 약간 슬로워해지잖아요. 보시면 4월, 5월 달부터 연기금도 거기까지는 좀 사다가 팔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투자가 일단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반도체는 늘 강조드렸지만 외국인들이 플레이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덩치가 크니까 지금 가운데 아랫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6월 달을 고점으로 외국인 수급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계속 지금 우하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개인투자 분들이 지금 6월, 7월 달 이후로 사고 있거든요. 이 수급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익의 증가율 모멘텀도 약간 슬로워하고 수급도 개인 투자자분들만 사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이게 움직이려면 저는 앞에 이 그림이 엔비디아 이번 주 8월 29일 목요일 새벽 6시에 엔비디아의 실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진짜 블랙웰에 대한 지연 이슈라든지 이런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BNK 투자증권에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는 리포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 나왔죠.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뭔가 이제 옛날에는 다 좋은 쪽으로만 한 방향으로 보다가 누군가는 이제 약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 시선을 바꿔주려면 결국은 이 사이클의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뭔가 주가도 그렇고 뭐 젠슨왕도 그렇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여기에서 뭔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오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는 올라올 때마다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좋아지는 사이클은 이 부분입니다. 오른쪽이 뭐냐면요. 왼쪽이 뭐냐면 금리 오를 때 과거에 좋았던 섹터입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인플레이션 구간이겠죠. 에너지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그때 테크가 제일 안 좋았잖아요. 밑에 보시면 그렇죠. 테크놀로지. 그런데 오른쪽은 뭐냐면 그림이 조금 희미하긴 한데 이거는 퍼스트 컷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리 첫 번째 금리나 후에 1개월 뒤, 3개월 뒤, 6개월 뒤, 11개월 뒤에 섹터별 수익률인데 아래쪽으로 형광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테크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국내적인 수급적 이슈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일부 세력들이, 투자자들이 그런데 길게 봤을 때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예전에도 스마트폰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떨어지면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들고 가처분 소득이 좀 증가하면 IT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는 조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엄청난 AI 최첨단 반도체는 안 들어가더라도 뭐 우리 모바일 디렘이라든지 래거시 반도체는 수요는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 수요가 제대로 살아나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숫자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좀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테크 섹터가 좋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테크가 생각보다 못 움직인다. 그러면 당분간은 조금 타 섹터 대비해서는 좀 후순위에 있을 수 있다. 상승률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앞으로 아니면 좀 금리 인하 이후에 한 1년까지 볼 것인지 본인의 스타일을 체크하시고 비중을 줄이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든지 선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엔비디아가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생각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좀 덜하고 외국인 수입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른쪽 어깨가 낮아지는 헤드 앤 숄더형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시 마다 테크 비중이 너무 많다면 반도체 비중이 너무 많다면 일부는 좀 줄여주고 그 비중을 다른 섹터 쪽으로 좀 이동을 해 두시는 게 그리고 나중에 또 분위기 보고 또 좋아지면 들어오면 되니까요 그렇게 좀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부터 계속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엔비디아의 HBM 납품권 이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삼성전자가 혹시 뭐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지금은 불화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도 삼성전자에서도 확인 안 해주고 있고 그렇죠? 결국에는 여기 뭐야 엔비디아의 컨퍼런스콜에서 잉슨 한 입을 지금 또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깨에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봐도 다들 좀 기대감을 내려놓고 원래 연내였잖아요 내년 상반기 이야기도 이제는 또 약간 하시는 거 같고 이 기대치는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저는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지금 주가 수준에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어요 이 HBM 된다 12단 콜테스트 된다 뭐 근데 되면 이제 한번 쭉 뽑을 것이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에는 그 부분은 반영을 기대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저는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밑으로 빠지게 만드는 부분은 일시적일 수는 있겠죠 근데 곧바로 그 부분은 저는 회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대치를 먼저 선반영을 했으면 빠지는 게 오케이인데 이 HBM 너무 꼬락고 안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뭐 지금 긍정적인 소식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특별히는 없거든요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기울어진다고 해서 이게 빠져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